자, 2006년 신정한 강좌를 가리겠습니다. 2000년은 누가 돈을 달 껍도 없이 SK텔레콤에 얻습니다만은 2000년은 모릅니다. 이미 2007년이 시작됐습니다만 2000년을 정리해야지만 2007년을 넘어가자. 넘어가야겠죠. 2000년을 정리해야지만 2007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어느 쪽을 넘기될지. 자, 크레인트 파이널 통합 챔피언전. 이제 최종적인 영광은 MBC 며로의 연보선과 SK텔레콤 박태민의 두 손에 달렸습니다.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신백수대가 가죠. 발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digital kick us 양쪽 선수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도 정말 볼거리네요. 그렇죠. 지금 경기하는 선수들이나 경기를 지켜보게 되는 선수들이나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경기를 지켜보는 그런 팀도 있고요. 모든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큰 화면을 지켜보는 팀도 있고요. 이 한 팀에 이 한 경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2006년 누가 어떤 팀이 최고의 프로게임팀이 될지가 단 한 경기에 달려있거든요. 이것보다 큰 비중의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상대 연모성 예측했었고 이미 상대편 박태민 알았을 거거든요. 서로 준비된 카드를 꺼냈는데 누구 패가 더 세냐예요. 일반적으로 백두대간에서 연모성 선수가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모성은 1선으로 생각을 해둔 상황에서 다른 여타 카드들도 의외성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민 선수는 당연히 테란 카드는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왔을 겁니다. 전략이 낭무한 그런 6세트까지 지나 7세트에 왔지만 에이스 발전전까지 왔지만 마지막 경기만큼은 일단 안정적으로 자원 확보를 하고 가야겠다는 양 선수의 무난한 빌드로 출발을 하고요. 사실 어떠한 빌드가 정석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일단 초반에 극초반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플레이 안정적인 플레이가 정석이라고 볼 때 이 두 선수는 오늘 개인전의 다섯 경기 중에 처음으로 정석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충분히 그럴만한 선수들이고 또 그게 준비될 수도 있어요. 더욱 상대 카드가 그렇다면 괜히 내가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연모성 이거 원바락에서 마린 메딕색 마린 생산하면서 장기전 그냥 안 받아 먹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지금? 예 원바락 멀티죠 이거는? 에스십이 딱 지금 내려오면서 두 번째 오버록 지나갔네? 어? 12드론 이상 뽑고 있었네? 더우서 스포닝 폰을 갔던 해처리를 갔던 일단 저그의 빌드는 두 개 정도로 압축이 됐고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연모성 선수는 애초에 준비한 대로 뭐 초반에 위협적인 건 없으니까 멀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가스는 안 들어간다면요. 아 그리고 특히 박탠민 선수는 하루에 두 경기를 출전할 경우에는 이 선수는 좀 노력형이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야 그것이 바로 실력으로 발휘가 되는 선수인데 이 학년기를 위해서 얼마큼 준비할 수 있지는 안봐도 눈에 보이는 중도이기 때문에 박탠민의 그런 준비성과 침착함 결승 무대에서의 강인함이 잘 발휘가 될지 한번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좋겠고요. 저그 3의 처리 들어갔습니다. 신 백두대간은 다른 맵보다 사이즈도 작고 또 앞마당이 신버전으로 넘어오면서 가스가 주어지긴 했지만 가스의 양도 다른 맵보다 적고 그렇다면 초중반 승부를 박탠민 선수는 봐야 돼요. 그 저그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보수 선수는 그냥 아예 그럼 장기전으로 해볼까 하고 멀티를 하는 겁니다. 가스는 안 받아 가스 곧 떨어져요. 덜어낼 시점은 뻔하거든요. 그런 맵의 특성 때문에 초반에 계속 재미만 보다가 테란한테 역전당하는 그런 테란 저기전 경기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 맵에서의 전적 역시 테란히 저그에게 요즘은 꽤 많이 앞서간 29대 23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박태민이 골 잘 알겠죠. 경기관도 많고 고충생각 결제문도 계시거든요. 그 저그의 한계를 억제하고 복합할 수가 문제예요. 박태민의 침착함. 게다가 이렇게 저글링 가면서 저글링은 많이 생산했지만 대신에 성큰을 짓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드론을 생산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란히 들어간! 중얼쪽! 중얼쪽! 올라가다 말았죠. 상대방이 마린 수를 보고 뒤로 지금 빠진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연봉선수가. 한기 잡히고 바로 빠졌네요. 자 그리고 안바 등에 돌아갑니다. 연봉선수 급할 거 없어요. 주요 길목에 보조를 배치한 다음에 버티고 있습니다. 정찰방 계속 꺼내고요. 그리고 박태민 선수도 정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큰 하나 지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3연철이 이미 갔는데 상대방이 안봐도 연습했다면 내 타이밍을 아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성큰을 최대한 아끼면서 잠기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가스를 빼네요. 지금 저글링을 바라보라고 뭔가 좀 다르는 의도가 있나요? 일단 드론을 생산하고 레어를 앞마당에 갔을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멀티를 하나 추가로 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글링과 테크가 너무 늦다는 걸 이걸 또 테랑이 알고 있는 이 현실이 문제죠. 자 연봉선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첫 중기 고인 교역의 대결에서 잘 썼습니다만 전략에서 밀려 졌는데 가스도 안 파고 있고 가스도 안 파고 있고 해처리에서 드론 눌리고 있고 저글링 눌리고 있고 이거는 저글링 다수를 뽑으면서 멀티하겠다는 의도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게 사실 멀티를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SCB가 안 봤다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봤다면 연봉선수가 분명히 타이밍을 잡을 텐데요. 일단 그냥 미네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 차이를 맞힐 생각이었듯 보여지고 그냥 일단은 뭐 크게 상관없이 초반 저글링 생산한 것 이후에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 정말 한 귀만 잡고 상대편 예비 병력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몰아붙이면서 다섯이 지금 멀티하고 있죠. 박찬 가져가죠. 자 결국 이 게스의 압박 빠른 멀티로 일단은 가드를 제시를 했어요. 일단 이게 성공한 경우에 가져오는 이득은 너무나 크지만 이제서야 레어를 올리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 전에 파이어백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다섯이 확인 그리고 파이어백까지 같이 러시를 가게 되면 다섯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연기를 잘해서 다섯이 멀티하고 있는 것을 딜키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SCB가 갔는데 레어가 이렇게 늦네? 그거는 멀티밖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알 수가 할 게 뻔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 맵에서 가끔 나왔던 이 업저글링으로 타이밍을 노리는 물량 이 플레이는 MC게이머한테 이미 잘 알고 있는 플레이죠. 아무튼 내려오고 있어서 병력 갇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섯 씨와 일곱 씨 두 군데를 다 확실한 방향이 어렵고 일단 본진도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요. 성큰이 완성돼도 성큰이 빨리 세 번째 끝은 완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공격까지는 무난한데 다섯 씨에 정찰이 가고 있는 일꾼을 저걸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세 시에 지금 멈춰있는 저 일꾼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박태민이 그렇죠. 이 일꾼을 못 잡아서 다섯 씨 걸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다섯 씨와 일곱 씨를 동작했겠다는 걸 전 진짜보다 너무나 불안해. 최대한 여기서 오마이클을 해야 돼요. 마치 저글링으로 곧 공격을 갈 것 같은 그런 그런 연기를 해야 됩니다. 자금 연봉 3개 판단을 보니까 지금 잠시 병력 대기시키고 있거든요. 세 시 세 시 아 일단 저게 지금 일꾼을 잡은 모습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다섯 씨 스캔했네요. 다섯 씨 스캔했어요 이거. 다섯 씨 스캔했네요. 다섯 씨 스캔했네요. 다섯 씨는 연주에서 올라가나요. 다섯 씨는 연주에서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거기 파면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면도 안 죽었어. 석큰이 완성되기 전에 가면 이거 석큰이 먼저 가. 이거 물러나요? 머리니 먼저 가. 그만 심문째로 놔줘. 석큰 완성되기 전에 깨야 돼요. 다섯 씨 석큰. 이 완성되기 힘들 것 다섯 씨는 이미 포기해야 될. 타일 같은 타이밍. 점타 같은 타이밍. 이게 연보석. 자 그러면 히드레로 전환이 됐거든요. 자 신병력이 새로 추려가 되고 있어요. 챔버가 빠르긴 한데 빠른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업이 달려면 아직 먼 상태고 지금 좀 색다른 빌드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연보석 원수가 말려들지 않고 있고 발업된 리더로요. 적응을 한번 이거 잡아낼 생각이죠? 응징을 해야 돼. 응징을 해야 돼요. 자 잡아냈죠. 잡아냈죠. 잡아냈습니다. 자 마린 세 개 두 개. 일단 이 명격 거둬내야 된 본인의 뼈같은 다섯 씨를 밀어낸 명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수로 됩니다. 바로 다섯 씨 멀티 다시 시도를 해주고요. 연월 씨 쪽으로도 좀 여러 군데 멀티를 해서 테란의 공격 위치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죠. 일단 박대민 선수는 정말 저그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플레이를 자신의 스타일대로 연속 기간이 길었던 만큼 색다른 플레이를 준비해왔는데 일단 시작이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엄번장 선수가 탱크가 모였을 경우에 한방울 씨를 이렇게 늦은 타이밍이라면 일단은 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많습니다. 히드라이 꽤 많은 투자를 했어요. 박대민 선수. 일단 다수의 처리로 타이밍을 한 번 벌었어요. 머리매디를 잡았으니까요. 그거 못 잡고 더 뭉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깜깜합니까? 싸우면 이건 박대민 괜찮죠? 이렇게 시간 벌어지고 이 히드라들이 머리매디를 빠져야죠. 자 정원을 하면 여기 안 될까요? 히드라이의 시간을 치며요. 히드라이의 시간을 치며요. 타저스를 어떻게나 치킨지? 이건 아니죠 빠져야죠. 이백 명이 다 하면 안 빠져야죠. 이게 히드라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 러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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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커. 그 전에도. 태컬한 태컬한 걸로. 이거 빼야 돼요.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일자는 막아주는데 이 이후에 폭발적으로 나올 러커를 생각하면 연버선은 지금 수비 잘 해나야 됩니다. 다저스가 돌아가면 진짜 불안해져요. 초반에 그 대신에 드론을 많이 생산하면서 부유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4일철 히드라가 나오면서 이거 롤콩 한 번에 한 8, 7개 나오게 되고 오 이거? 오 이거 뭐죠? 이야 연보는 그냥 물러나는 연보정이 아니에요 빨리 와야 돼요 박태빈은 절대 상대를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한 개 그리고 본진 뒤 박태빈을 부자로 만들 아 연보정에 크로스 이런 경기에서 이 다이어리 선수가 이런 판단과 플레이러스는 빠른 거 그냥 따라다만 한대요 히드라를 깨고 깨야 돼요 깨야 돼요 히드라들 깨야 돼요 아 어떻게 더 어려울 것 같고 자 아무튼 쉽게 가질 않습니다 쉽게 가질 않습니다 상대편 귀찮게 해줘야 돼요 일단 이 드라비는 예 어느 정도의 이득을 봤고요 아 이제 다섯시 의도도 알아채고 드라비는 상대방이 스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돌아서 꾸준히 견전해주면서 탱크를 안정적으로 모으고 안정적으로 모으면서 한방울어시를 노리는 이런 식의 연보성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다섯시가 이제 안정화가 다섯시가 돌아가고 있고 뒤에는 다섯시가 전력 깨진다고 이제 곧 자원으로 깨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3개스 4개스의 부족이라는 거 적의 치명적인 약점이 카바가 될 수 있어요 드라비가 크게 이득을 봤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박태빈 선수 해처리 많고 드론 많고 시드라만 있지만 지금 축적된 가스가 얼만큼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축적된 가스가 러커로 터져나왔을 때 그 물량 정말 생각하기 정말 무서울 정도 정글링도 많이 들고요 자 연보성의 한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력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센터에서 빠지게 되면 바로 정면을 치면서 시간을 벌고 아니면 언덕길로 빠져서 언덕을 이용하게 되면 마린메딕 테크가 강해봤자 수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박태빈 싸워주니까 아니가 아니죠 히드라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새로운 조합이 가능한데 퇴드라드 평가 아 여기 잔이좋은데 무조건 포함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머린매드 또 업그레이드 지금 어디까지 됐나요 너무 깊숙이 돌아가야돼요 너무 깊숙이 돌아가야돼요 병독들과 함께 가야돼요 그래도 한 번 럭커를 생산하면서 다섯 시에 가스멀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가스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거든요 잠시 럭커가 있어서 버텨주는 이런 상황 판단은 조금은 필요할 듯 보였집니다 아 럭커 나왔네요 럭커 나왔어요 열한시에 잔뜩 힘주고 세시로 아주 크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브로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저 이러면 아 그냥 또 터렛 동사 이리찍 잘해놨다 그리고 영버성 각종 각각 중앙까지 이동하고 있거든요 박태빈 선수를 일단 수비를 좀 해줘야겠는데요 병독이 올라가면 테란이 만약에 그냥 어택당으로 그냥 싸워서 올라가면 저우가 그냥 이깁니다 영버성은 탱크를 천천히 갈 필요가 있겠고 밖에 지금 박태빈은 급하지 않게 기다렸다가 한발 가야죠 자 지금 엽봉성 업 하나 더 됐어요 업 하나 더 됐어요 테란이 그리고 박태빈한테 병력을 분산시켜라 지금 지금 히드라에 공업이 됐나요 혹시 박태빈 선수가 싸우기에는 좀 안 되쳐진 업그레이드에요 그럼 결국 깨스기지 먼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신백지대가랑 차원줄 뻔하거든요 그냥 시간 지나면 망구대 빨리 가서 방어까지 따라왔고요 박태빈 이제 갈 것 같은데요 박태빈 이제 갈 것 같은데요 영버성의 타이밍이 정말 좋아요 영버성이 따라옵니다 박태빈 아저씨 까먹어라 빼네요 1위 데이트까지 흐름을 깨는 1위 데이트 대박이죠 럭크가 작전에 도움되지 않으면 박해를 더 밀리죠 싸울 생각이었는데 1위 데이트 두 방을 맞고 럭크가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다 그런 판단하고 지금 뒤를 뺐습니다 마린의 업그레이드가 빛을 말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꽤 많이 아낮도록 진격했어요 드랍십이 잠깐 또 안당한 것 같고요 드랍십이 지금 폭발되는 모습이 지금 보인 것 같습니다 럭크가 조금 더 필요해요 박태빈은 많이 나오네요 축적된 병력 그동안 축적해놓은 가스 가스의 양의 힘이거든요 하지만 영보성 백돌에 관합니다 영보성의 안당을 언제나 강력했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럭크가 생활한대요 럭크가 생활한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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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택급 왼쪽 택급 영보성이 열개 영보성이 열개 영보성이 penn perspective 럭크가 생활한게 전해 그리고 다섯시까지 다섯시Tw próie 타섯시 남에 계란이 살키 maze 그럼 형 그 럭크에 공격이 다 잡혀버리겠네요 cô 다섯시 택급 bumper 약 ünk 마려 되 näm 나 연 이옥 자 자, 이렇게 싸우고, 그 이유가 예민해가 얼마나 했습니까, 염보다? 여기서 아까 오브로드가 수성 기능이 개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진을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테란의 추가 멀티를 없앤다 이 생각으로 경기를 하면 되죠, 박테민 선수? 분명히 지금의 멀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테란이 조금 더 괜찮다 원래 서로만의 비슷한 자원 상황이라면 테란이 조금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테란이 조금은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하이브 유닛이라든지 드랍으로 뭔가 피해를 주게 줘야 돼요 이건 피해 못 지면 박테민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터렛 공사가 꽤 되어있었거든요 지금은 드랍에 대한 수비가 거의 완벽 대신 앞마당에 떨어지면 돼요 앞마당에 떨어지면 박테민은 이 경기를 거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력 빠졌을 때 앞마당으로, 앞마당으로 연보동도 움직여요, 연보동도 움직여요 서로 집중 박테민이 그냥 간길 갑니까, 본진은 안 돼요 본진은 안 돼요, 본진은 안 돼요, 박테민 앞마당이라도 가야죠 네, 앞마당으로 가요 임기훈 반달이 안 돼, 순발력이 안 돼 있어요, 박테민 그냥 태우고 있던 병력을 내려서 센터에서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대편 뒤로 칠 여유가 없어요 박테민아 좋은 자리를 내줬는데요 박테민 가야죠, 가야죠 내리고 박테민이가 박테민이가 박테민 진짜 박테민 박테민 진짜 박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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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연보성은 11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10시까지 확보하고 있거든요 양 선수 다 지금 경기 수준 서로의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대를 보여주고 있고 야, 이러면서 연보성도 10시 멀티 예, 그의 질세랑 박테민도 4시에 멀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는 하이브를 가야죠 하이브를 가야죠 아, 레어 가지고는 연보성의 한 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명령에서도 이기는데 뒷파일러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도 자, 연보성의 판단은 모두 한번 갑니까? 또 한번 박장가동 재벌티를 정성으로 가고 있어요 연보성 또 한번 싸움을 걷는데 일단 박테민 선수가 이전에 비해서는 병력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하이브까지 하이브에서 쓸 필요 없습니다 연보성 아니면 버티든가 나갈 거라면 레어 체제에서 잃어버려야 돼요 연보성 어, 그리고 연보성 선수가 8시 지역에 아, 일단 정면을 지금 한번 노리고 있고요 이 지역 자리 잡히면 내신 빌리고 박테민 선수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기는 어떻게든 사수를 해야되는 드론이네요 자, 연보성에만 느껴면 아, 이제 스커드의 모습을 아, 우회했어요, 우회했어요 조금 밀린다, 밀린다 싶을 때 연보성 선수는 드랍식을 꾸준히 써줬거든요 네 박테민 선수도 게리러움을 좀 해야돼요 어색피 테라는 마지막 경기만 마지막 전투만 이기면 돼요 그렇죠 이거 일어나 5시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아, 병력 흘리고 있습니다 박테민 박테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박테민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1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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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에는 오버러드 락커 실크가 나요 하나, 하나, 하나 근데 지금 5시가 밀리고 5시가 밀리면 그렇지만 바로 4시가 밀리면 이건 박테민 못 이거든요 자, 하이프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싸울 병력과 함께 자, 그렇지만 여기에 힘이라도 빼놔야 돼 힘이라도 여기 지켜야 되는데요, 박테민 이런 플레이를 좀 더 빨리 해주고 아까 교전에서는 운영과 불량이 돋보이긴 했지만 앞, 테란의 앞바닥에 병력을 한툰만 같이 드러블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뻔했어요 네, 연보성 이 언덕에 탱크 자리 잡고 하이블이 이제 갔기 때문에 지금 박테민 연수가 이 경기를 거의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분위기인데요 자, 연보성 이제 집중력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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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아, 앙박 드러블 하이블이 하이블이 진짜 겁이 없어요 앙박 드러블 야, 내신 파괴됐습니다 백투데이 안에서 연보성 네, 시와 다단지를 동시에 밀어버렸어요 진짜 팀원에 대한 신뢰 1경기를 졌으면 보통 기가 좀 안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보성이 나와서 거북 1경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첫 경기 친구 상관없어요 마지막 경기 중 박테민을 거의 고뇌에 몰어놨습니다 네, 러커 다 정리됐고 두 번 나와서 결국은 최대의 인익을 얻어가는 MBC 게임이어로의 선수들의 능력 또 감독의 용병술 이야, 정말 일어나네요 네, 뒷팔러 마운드가 좀 만들었습니다만 작업줄이 시작과 별 차이가 없어요 4, 4, 4, 8, 다 밀렸어요 뒷팔러가 나온 타이밍에는 정면이 뚫릴 것 같은 작업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야, MBC 게임이어로 한 번 더 신조화되겠습니다 도망하네요 시민에게 반만한 밀바지가 볼 것 같다고 이미 작업줄 끊었어요 본지임 시기빔합니다 이야, 이거 지지를 치라는 거네요 위에서도 병력이 더 내려오고 싶은데 원 cùng이는 다 타러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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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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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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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개나이 됩니다 한 번 더, 밀렸어, 한 번 더 밀렸어요 조용진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경쟁이 된다고 방안을 싹, 종지와 지키고 가라놨습니다 이야, 진짜, 선수들 이건 끝났네요 승리의 깃발을 꼽기 위한 포면들이 2006년 최고의 를 이력하는 팀은 바로와의 미스게이머로 이미 확정됐습니다 쥐이지만 하는데요 쥐이지만 하는데요 와 정말 쥐이지만